내가 윤주 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했었나요? 오, 윤주 씨? 대학 폐기학과에 이혼 모여요! 나 필요한 일까요? 나랑 어디에 갈까요? 이혼 모여요! 아무 조건 없이 윤주 씨를 덮어주겠다는 거죠? 마음의 법인가요? 돈을 벗고 대집어놔 아, 곱창을 마음의 법인가요? 내가 조금 섭섭하는 기분이 되죠? 그건 안될 것 같은데 윤주 씨는 최대 매력인가요? 정말 너무 매력인가요? 윤주 씨는 작은 태풍이예요? 이혼 모여요! 지나가는 곳마다 전기의 흐름을 길고 다 본인이 모른다고 하지 하지만 혼자선 안 돼요 오, 윤주 씨 건드리지 말고 충고했잖아요 형성이라고도 하루를 가요? 무슨 공장나도 하는 거 있는 건 안 보여요? 내가 네가 보탈 때까지 윤주 씨 안 돼가는지 길을 걷어 주세요 에브리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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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이 없어 내 숨이 멎을 때까지 원하게 될 테니까 에브리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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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온몸에 가득 터질 때 내 말이야? 너 알지? 내가 보면 얼마나 좋아 알지? 내가 보면 안팔을 몸으로 보이고 있다고 지금 너의 모든 게 커다란 자극 같아 내겐 자극 같아 내겐 자극 같아 I'm crazy for your chemicals Crazy quick and clos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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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에방이